민권센터의 정승진 회장이 올 가을 예비선거에서 플러싱 지역 민주당 지구당 대표직에 공식 출마합니다. 김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권센터의 정승진 회장이 뉴욕주 하원 20위 선거구 민주당 지구당 파트 B 남성 대표직에 도전합니다. 이번에 제가 플러싱 지역에서 민주당의 디스트릭 리더, 지구당 대표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 3일 공식적인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이에 앞서 지난 2일 플러싱 지역 민주당으로부터 공식 지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동안 제가 20년 넘게 해오던 커뮤니티 봉사활동 그리고 이민자 커뮤니티 권위공호 활동을 중심으로써 계속 활동을 해나가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민주당 퀸스 지구당의 인도어스먼트 공식 지지를 받아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